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0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를 회복하여 무조건 감사체질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24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10편 118편을 보면 이 10편의 기자 역시 어떠한 상황이냐 자신에게 닥친 이 극심한 곤경과 환란 때문에 그 가운데서 무엇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붙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루어질 더 큰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0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0편 118편은 우리가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가 나의 사정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부르냐 이 10편은 나의 10편이다. 나의 10편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애정했던 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왕들과 또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앞에서 마치 자신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 어떤 왕이나 혈인들도 나를 구해주지 못했으나 이 10편이 나를 구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이들이 이 10편을 이 10편 118편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우리 성도님께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참된 감격이 무조건 감사의 체질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감사 체질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10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함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10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자기의 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편, 누구누구의 편이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어떠한 방향성 또는 의도, 목적 등을 가리키는 말로써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지즘에 이 귀를 향하시고 기울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성사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충만히 인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을 딱 한 가지로 정리해보라 하면 단 한 가지 함께의 약속일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언급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시작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노예의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모세에게도 추리국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후기자인 여호와에게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성취에 따라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끄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윈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누렸든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 강하게 이끌어 가셨다 강하게 역사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보고 뭐라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편에 서셔서 나를 돕고 계신 나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즉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망군의 여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전쟁과 모든 싸움에 열심을 내셔서 싸우고 우리를 붙드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망군의 여와라 그러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내어주신 특히 예수 그리스로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신 여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아시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와라파라 우리에게 평안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안정된 여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이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약속하시고 드러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니 이것을 여러분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확인하시라는 거죠 나의 현장에 나의 걸음에 이 하나님이 생생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과연 누가 나의 편이냐 누가 나를 돕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내 곁에 든든한 후원자를 두길 원하고 나에게 지지를 두기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힘이 있는 권력자를 나의 뒷배경으로 두기 위해서 혈안을 쓰고 달려가죠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더덮고 부질없는 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도리어 내가 의지하던 그 대상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 대상을 의지하고 바라봤는데 나보다 더 큰 대상을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패배하게 되고 쫓겨나게 된 일들을 보게 되는 게 너무나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편 나의 편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나의 편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 편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내 편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편 내 편으로 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의 편이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내 편 삼을 때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며 나를 어떻게 도우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피하라 입니다 8절과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10편의 저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다른 어떤 배경을 신뢰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배경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세상의 위기와 세상의 환란 어떤 어려움 앞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뭐라 표현하냐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36개 줄행랑이라고 하죠 중국의 병법사에 보면 36가지의 방법을 들어서 적과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36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달아나는 것도 계책이다라는 거죠 35가지의 방법을 다 써도 안됐냐 마지막 방법은 도망쳐라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게 가장 나은 계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우와께 피한다는 것이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되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서 도망하겠다 하나님께로 도망하겠다라는 이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저자가 나는 무조건 피해 다녔고 숨어 다녔고 맞서지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닐 겁니다 이 10편의 저자는 무조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로 피하고 또 누가 나의 진정한 힘이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되어 거기로 피한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막강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10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10편 46편 10절에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여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높임을 받으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게 무엇이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내어놓고 세밀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뭐란 말씀하시냐 에스겔서 36절 38절에 그리한즉 너희가 나에게 기도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 너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란 겁니다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10편 118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라고 이 10편 118편 17절을 서론에 얘기했던 마틴 루터가 가장 애용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가진 이 사명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라는 우리 사람 모든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나의 편에 서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가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편에 되어주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며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심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며 그 사람과 그 만남을 살리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다하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